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이라던가 김남국의 코인 사건을 물타게 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의 모습이 지나치게 선동적이라는 비판이 야당 내에서 나왔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야기하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너무 부실하다면서 조금 더 단단한 주장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현재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가지고 여론 선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런 정당이 압도적인 다수 우석을 확보한 정당이가라는 생각이 들며 수건을 노리는 제일 야당이라면 국회에서 문제점을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따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장애 집회라던가 혹세 무민의 주장만 쏟아놓고 있으니 보고있기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실제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방사능 테러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사람을 불러다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정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 함께 쓰는 우물에다가 독국물을 풀어 넣는데도 안전하다라고 무기고 있는 격이라면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을 보고 있으면 하나같이 과학적인 주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소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의 주장에 대해서 당장 저같은 사람조차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민주당 진영에서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수산물에 대해서 불신을 이런 식으로 키우면 자칫하다가 수산업 종사자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훨씬 더 단단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성장률이 2-3%밖에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16%를 인상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진보 쪽의 경제학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면서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권위있는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인데 현재 민주당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주장을 보면 일부 좌파 진영의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선택적으로 인용을 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최 소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도 투명성과 객관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선동을 하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보다는 여야 전문가가 함께하는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으며 민주당의 적절한 스탠스는 정부에게 전문가를 포함하는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한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소장의 이러한 주장이 상식적인 주장인 건 맞지만 민주당 진영에는 별로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부터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난리를 치는 쪼이고 심지어 대법원 결과까지도 부정하는 쪽이 이쪽인데 공동으로 조사해가지고 합리적인 결과를 내자 이런 주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야권 진영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팩트는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국제원자력기구 측에서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염수를 세 차례 채취했고 현재 우리도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몇 차례나 이야기했지만 전혀 먹히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유국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말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가 공동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보자라고 제안을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은 민주당에서 짓든지 말든지 G7 국가들하고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인 검증을 신뢰한다고 이미 입장을 발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 진영은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양 선동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혹세 무민이며 현재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광우병 사태 때와는 다르게 언론 지형이라든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민주당 인사들조차도 납득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민주당의 선동 방식이 별로 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굉장히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이것만큼은 잘하고 있다라고 콕 집어서 칭찬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간 것인데요. 현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1월에서 4월까지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을 했고 총리실에 따르면 일부 부처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리베이트와 부정수급을 확인을 했으며 횡령이라든가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A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감사는 잘 진행한 감사라고 호평을 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정부 국회 청와대에서 일하며 만난 시민단체 중에 상당수가 부패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더욱더 문제는 부패한 그들이 자신들과 어울리는 세력끼리 그게 어우러진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 자신들이 부패했다라는 자각조차 못하고 있으니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증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선한 척을 하고 있고 돈벌이에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 정치권에 줄을 서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빽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현재와 같이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행정관 A씨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거나 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받는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모두 다 포털사이트 안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동안 너무나 외면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문제였고 행정관 A씨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이 참여연대와 설전을 벌이면서 현재 참여연대는 권력연대라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시민단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그들이 국정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시민단체들이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권력에 참여한 그 실험은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를 했고 이제 국민들은 전문성도 없는 시민단체들이 아무데나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문재인 정부 기간을 거치면서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권력 참여 실험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에나 성실히 응해가지고 그동안 썩고 골마했었던 그 환불을 도려내고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